경기도가 고양시와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경기 북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철도망인 교회선 운행재개를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도와 시군, 용역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도와 세계시군이 지난해 9월 체결한 교회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연구원과 한국종합기술이 공동 수행하게 됩니다. 교회선은 고양 능공역에서 양주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km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로 지난 2004년 이용수요 저조 등의 사유로 여객수송이 중단됐습니다. 교회선 myth